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어디냐 서귀포시 표산면 토산리 쪽에 있는 거세오름 예 세화리 쪽에 있는 거세오름이라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 해서 왔습니다 와 길이 쫙 있네 와 이거 뭐야 이거 예쁘다 응 길이 쫙 있어 와 야 꽃 진짜 예쁜데? 무슨 꽃이지? 와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? 야 뭐 체크가 없나? 설마 왜 이렇게 올라가면 되나? 여기 연못이 있네 연못 이렇게 연못이 있네 저기 이렇게 연못이 있다 여기 빠져 근데 깊지는 않은 거 같은데? 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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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어요 하아 하아 왔습니다 여러분 가세요 도착을 했습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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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 이에요 여기서 오르물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음 하아 와 원현을 딱 보면은 저 마을 있죠 마을 마을 딱 보기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약간 근데 구름 쫙 있어서 너무 좋고 하아 하아 너무 좋습니다 하아 가을 여기 우물이 있어요 우물 이 안에 우물 이렇게 이렇게 있네 오 대박인데? 이런데 우물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물이 물 물 물 물 물 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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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게 비벼 먹어야 돼요 비벼 먹어야 돼요 네 됐어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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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 아.. 맛이 어때요 좋다 좋아요 음.. 맛있다 와.. 색다른 맛인데 음 음 맛있네 맛있네 날씨 추우니까 된장국도 끓였어요 음 음 음 음 두부 맛이 맛있네 이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없을 줄 알았는데 맛있는데 두부가 음 음 잘 비벼 드세요 잘 비벼 드세요 원래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르네 태풍 태풍처럼 바람이 부네 너무 세더라구요 음 오늘도 어제 안 나갔죠 음 오늘 어제 안 나갔죠 오늘 운동했어요 안에서 응 어 뭐 선생님 왔어요 세 세 세 세상대 음 운동 잘 하셨어요 응 음 음 음 음 음 아 이제 내일 아침엔 복지관에서 물건 가지러 가야 되는데 팀장님한테 전화해야겠다 내일 아침에 오지 말라고 나 데려간다고